웹스케어 퀵하이드입니다. 웹스케어 5 스튜디오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비디오는 웹스케어 5 스튜디오를 시작한 후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화면 파일을 개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웹스케어 5 스튜디오의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웹스케어 5 스튜디오를 시작합니다. 좌측 상단에서 파일 메뉴를 선택한 후 New Project 메뉴를 선택합니다. 웹스케어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을 입력한 후에는 하단의 Finish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이름의 웹스케어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생성되는지 확인합니다. 새로 생성한 프로젝트를 마우스로 우 클릭합니다. New 메뉴를 선택하고 웹스케어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개발할 화면 파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단의 Finish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 생성한 화면 파일의 스크립트 탭을 클릭하면 온페이지로드 이벤트와 온페이지 안로드, 이벤트 핸들러를 정의할 수 있는 코드가 자동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스 탭을 클릭하면 합변 파일의 소스 코드를 XML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케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